네, 반갑습니다. 소방자격증 전문학원 대형소방전문학원 원장 김종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소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들, 소방시설관리사라고 하는 게 현재 소방점검업체, 소방유지관리업이라는 업체에서 주인력으로 선임하는 자격증이고요.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핫한 자격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소방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법이 강화돼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방시설관리사의 중요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소방관리사 자격증의 개요, 관리사 시험에 관련된 시험 일정, 그리고 시험 과목, 출제기준, 그리고 시험 문항수와 합격기준,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리사 시험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방자격,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시자격, 그리고 보통 관리사 취득하게 되면 관리사 취득 외에도 어떤 또 다른 혜택 혹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통 근무 분야는 저희 소방시설위지관리업이라고 합니다. 소방점검업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소방적 업계 분야가 설계, 감리, 공사, 그리고 점검 이렇게 네 가지 업종이 있어요. 그리고 방염업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죠. 실제 소방 분야는 자격증, 소방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취업하시는 분야가 설계, 감리, 공사, 점검입니다. 그중에 점검업체, 건물을 매년 종합점일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에 문제점일 보고서를 제출하는 점검업체는 소방시설관리사만이 주인력으로 선임할 수가 있고요. 관리사만이 현재 점검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기술사도 소방기업의 기사도 점검의 주인력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별도의 다른 분야로서 전문자 기증이죠. 그리고 또 소방기술사나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주는 국가기술자격증이고요. 지금 보시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은 소방청장이 주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국가전문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보통 회계사, 별리사, 그리고 변호사도 맞아 의사 이런 자격증들이 다 국가전문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분야에서는 이 소방시설관리사하고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자격증, 이 두 가지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소방청장이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비에 주인적으로 선임하게 되고요. 소방점검을 하고 보통 보고서 제출하고, 그리고 건물을 유지관리할 때, 일단 거기 관련된 업종에 인력선임할 때 필요할 거죠. 뭐 근무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 뭐 여기에다 쓰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연봉대로 놓고 봤을 때는 취득하시고 나서 뭐 크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 6, 7천에서 많게는 8, 9천 정도의 연봉대를 보통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경력이 있는 관리사분들, 실력이 있으신 관리사분들은 9천 이상 1억 정도의 관리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현재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근무조건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각 취득하시고 나서, 이제 각 회사 취업하실 때 그때 한번 알아보실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기술사를 취득하시게 되면 설계업이나 감리업에 취업을 하시던데, 기술사를 놓고 봤을 때 감리를 하게 되면 좀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현장이 3년 정도의 감리 현장이면 3년 동안은 계속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리 현장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현장으로 또 이직을 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지역도 이직에다가 다른 지역에 갔다가 몇 년, 다른 지역에 갔다가 몇 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업종이 기술사 쪽이긴 해요. 감리를 한다고 하면. 설계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관리업은 아무래도 한 지역에서 자기가 보통 현업체 관리하는 건물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이 시장이 절대 없어진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 점검이나 유지관리 쪽은 해당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토박이처럼 관리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취득하시고 나서 취업하실 때 각 회사 조건들을 한번 잘 보시고 취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응시작용요건을 조금 알고 예시되겠죠, 그렇죠? 소방위사 관리사 시험을 치시려면 일단 소방기술사 자격증 또는 위험물 기능장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작용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능장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게 되면 2차 시험 감옥 중에서 감옥 면제, 설계미 시공이라는 시험 감옥 한 거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장 시험을 많이 치려고 하죠. 기술사 취득하시는 분들도 관리사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고 2차 시험 중에 이 두 분 다, 두 사람 다 기술사나 기능장이나 다 설계미 시공 감옥을 면제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기능장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 기사 취득하고 나서는 2년 이상이고요. 여기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소방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사 직무 분야라고 하는 분야 말고 소방 실무 경력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소방만 봐요. 소방 설계, 소방 공사, 소방 감리, 소방 점검 관련된 업종, 취업하셔서 근무하신 경력, 그리고 설계나 감리 업무를 주요로 한 공공기관의 설계, 감리 업무 한 사람들, 그다음에 소방 안전관리, 소방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던 경력, 이런 경력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도 마찬 3년 이상의 소방 실무이 있어야지 시험 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조금은 시험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서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이 취득한 사람은 바로 시험 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석사학이 취득하고 2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 학사학이 4년제 대학이죠. 졸업하고 3년 이상 소방 실무이 있으면 또 시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안전공학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취득한 사람, 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죠. 2년 이상 관련 소방 안전공학 쪽 계열이 있으면 시험 자격이 주어지고요. 위험물 자격증, 산업기사 기능 4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3년 이상 경력이 있을 때, 소방 공무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소방 안전관련 학과 3년 이상, 산업 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3년 이상 취득한 사람, 그리고 밑에 10번에 가나다라 나오는 내용들이 소방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특급 안전관리자로 2년, 1급으로 3년, 2급으로 5년, 3급으로 7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시험 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10년 이상은 위에 보셨던 학력이나 자격 요건 없이 그냥 순수하게 10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으면 소방실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 시험 응시 자격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하기 전에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하기 전에 소방업체에서 5년간 경력 증명서를 뗄 수가 있고 4대범 들어가던 나비 증명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10년이 원래 경력이 돼야 시험 칠 수가 있는데 5년을 일단은 자격증 없이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5년 지난 후에 기사를 땄어요. 기사 취득하고 나서는 원래는 몇 년 동안 기사 취득하고 나서는 2년 이상 심해지셔야 되지만 이때는 기사 따고 1년만 있으면 됩니다. 기사 따고 1년. 왜냐하면 이제 10년 이상 경력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시험 자격증권인데 기사 취득하기 전에 5년 영역이잖아요. 이거죠. 그럼 10년 중에 5년을 채워놨기 때문에 0.5, 50%를 채워놓은 상태고 그럼 기사를 취득하고 원래 몇 년 이상 돼야지 2년 이상 돼야지 시험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기사 취득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도 50%를 채운 상태잖아요. 그죠. 앞에 5년 경력하고 기사 취득 후에 1년 50% 경력 합치면 뭐가 되니까 100%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응시자격 심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사 시험 응시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또 큐넷에 이제 각 상담원들이 있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저희 학원에 또 연락 주셔도 뭐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응시 가능한지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사 취득하게 되면 관리업의 주인력으로 이제 선임되시면서 취업하시고 또는 이제 창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보조인력을 선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업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이제 보통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도 원래 시험을 치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사는 특급 수첩은 그냥 줍니다. 그냥 자유용권이 바로 되는 거고요. 우리 소방설비 기사나 소방산업기사는 1급 수첩 그냥 주는 거잖아요. 1급 수첩이 없어도 선임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관리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통 이제 관리사 취득하고 나서는 이제 5년 경력이 있게 되면 특급 기술자 수첩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사 따고 8년 이 특급이거든요. 기사 따고 8년. 근데 보통 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사 산업기사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5년 기다리기 전에 보통 특급 수첩은 다 나오긴 하실 건데 일단 법률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은 기사도 되는 거라서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이 혜택을 쓰는 분들은 없긴 없죠. 그냥 관리사로서의 자격증 가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로 관리업의 주인력 선임하는 게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관리사 시험의 일단 시험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올려드리는 게 2019년도 시험으로 일단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데 관리사 시험은 연 1회 1년에 한 번 시험을 실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1년에 두 번 심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된 적 한 번도 없고요. 아마 연 1회로 매년 1회로 고정해서 시험 칠 것 같습니다. 별리사나 회계사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시험 접수가 1년 중에서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제일 처음 필기 접수가 공지가 뜹니다. 이 시험 일정표가 보통 작년도 전년도 11월 30일 혹은 12월 첫째 주까지 11월 마지막 주에서 12월 첫째 주 사이에 큐넷에서 뜹니다. 큐넷에서 한국살명공원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공고사항으로 뜨게 되고요.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일정표에서 그게 11월 30일쯤 뜹니다. 그때 이제 보통 내년 시험 나오는데 매년 시험이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접수기간이고요. 필기시험이 보통 5월 초나 시험을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필기시험이 있어요. 필기시험이 보통 4, 5월 친다고 보시면 되고 2차 실기시험이 이제 9월 정도의 시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9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시간은 필기시험이 5월 11일에 시험치시게 되고 가답안 발표가 5월 11일에 일주일 동안 가답안을 띄워놓습니다. 그럼 이때 보통 여러분께서 필기시험 치시면 시험지 들고 나오실 수가 있어야 시험지를 들고 나오다 보니까 바로 가답안 여부를 합격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은 그럼 합격시험 발표가 6월 19일부터 8월 10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필기시험 치시고 시험지 들고 나오실 거고 가답안 뜨다 보니까 바로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필기시험 치고 나서 바로 2차 공부에 매진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차 공부 바로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시게 되고 합격자 발표가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필기학기자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합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간에 이제 뭐하냐면 또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거든요.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고 실기 접수를 또 8월 여기 자격 서류 제출돼서 심사 통과를 하게 되면 실기 접수 가능하게 된 거죠. 실기 시험 접수를 보통 이제 8월 19일부터 여기 8월 28일까지 되는데 이 기간에 접수를 하고 2차 실기 시험은 9월 21일 날 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요거는 시험 발표 나는 걸 또 참조를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최종적인 발표가 좀 많이 늦어요. 12월 달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채점을 3개월 가깝게 하는데 아무래도 응시 자수가 많은데 그 한 명의 시험지를 가지고 1차 필기는 OMR로 채점을 돌리지만 2차 실기 시험은 한 명의 시험지를 5명이 채점을 해요. 한 명의 시험지를 5명이 그렇다면 그 중에 최고점하고 최저점 점수를 빼고 남은 3명의 점수로 평균 점수를 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채점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은 감옥당 3명씩이지만 채점위원은 감옥당 5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채점이 훨씬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 채점 기간이 오래 걸리죠. 최종적인 발표가 12월 달에 최종 발표가 나와서 거의 12월 말일까지는 자격증 발급을 다 하려고 합니다. 발표가 2월 3일까지 나아있긴 하지만 자격증 발표는 보통 12월 중순의 말까지는 자격증을 전체적으로 다 배포할 수 있도록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감옥입니다. 1차 필기 시험 감옥은 총 5감옥으로 시험을 치게 되고요. 감옥당 25문항씩 총 125문항을 시험치게 될 건데 1교시가 소방안전관리론 교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총 125분 돼 있죠. 시험 감옥이 총 5감옥입니다. 5감옥. 그래서 이제 1감옥입니다. 1감옥. 1감옥이 소방안전관리론 및 연속도 구획하지요라는 부분들 말하고 계시죠. 소방안전관리론 및 우리가 화재역학이라는 감옥이고 2감옥이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를 묶어놓은 2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3감옥이 소방관련 법규 문제인데 기사와 다르게 기사는 4분법이지만 관리사는 5분법입니다. 마지막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론 특별법까지 시험치게 되고요. 4감옥이 위험물 성상 및 시설 기준 감옥 5감옥이 소방시설 구조 및 원리라고 해서 기계기사하고 전기기사 과정에서 공부하셨던 기기구조 원리하고 전기구조 원리 이 두 감옥을 합친 감옥이 마지막 5감옥으로 총 125문항을 시험치고요. 시험시간은 125분간 그래서 9시까지 입시를 해서 9시 반부터 11시 35분까지 시험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가옥별 25문항으로 총 125문항 시험치게 됩니다. 객관식이고 4지선다행이죠. 4지선택형 됩니다. 2차 실기시험은 1교시하고 2교시로 구분을 좀 해요. 시험시간을. 그래서 1교시가 오전 9시까지 입시를 해서 9시 반부터 11시까지 90분간 시험을 치시는 시험이 1감옥으로 점검실무 행정이라는 감옥을 치게 되고 이후에 11시 반까지 입시를 다시 해서 12시부터 1시 반까지 90분 동안 설계미 시공이라는 감옥으로 시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면제자분들이 있잖아요. 설계미 시공 면제받으시는 분들은 1감옥만 치고 빠지시는 거고 또 설계미 시공만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범 공무원분들 5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점검실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미 시공을 치시는 분들은 오전에는 시험장 안 가고 여기 이 시간에 11시 반까지 입시를 하겠죠. 시험칩니다. 두 과목 다 보시는 분들은 이거 치시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2차 실기시험은 감옥별로 대문항이 3문항 주어지는데 총 6문항은 시험치게 되는데 대문항 1문항당 또 소문항이 6, 7문항씩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17, 18문항 정도를 시험치고 나오시게 될 건데 관리사 2차 시험은 시험지가 나와 있으면 답안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1교시 때 시험지 받고 답안지를 따로 받습니다. 그럼 답안지에다가 실기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간략하게 쓰고 답가 있으거든요. 근데 제가 실기시험 답안 작성 요령이라든지 필기시험에 관련된 시험치는 시간이라든지 시험 어떤 시험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관리사 필기 공부 수업 들어갈 때 OT가 있고 관리사 실기 또 수업 들어갈 때 OT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관리사 시험에 대한 전체의 소개 설명이기 때문에 자세한 시험치는 방법이라든지 서술하는 부분들은 각 수업 자료에 OT를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실기시험은 시험지도 받고 답안지를 따로 받아요. 그럼 답안지에다 작성해서 답안지만 제출하시거든요. 그럼 시험지를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 시험은. 기사 시험은 시험지에다가 작성해서 시험지를 내고 나오잖아요. 근데 관리사는 시험지는 들고 나오고 답안지만 제출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에는 문제를 약식으로 기재하실 필요도 있고 답안지를 출체점자들이 보기 쉽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지를 90분 동안 1교시고 다음 2교시 설계미 시공 과목을 또 90분 동안 시험치게 되고요. 대문항, 세문항으로 시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필기시험은 1과목이 안전관리법 화제역학이라는 과목으로 25문항 2과목은 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를 묶어서 소방전기를 묶어서 25문항인데 보통 한 10문항, 10문항, 5문항 정도 그래서 또 자세한 문항 수를 분배하는 부분도 제가 필기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따로 설명드리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시고요. 소방관계법규가 5분법, 기본법, 설치지법, 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법까지 5분법에 대해서 25문항, 골고로 5문항씩 보통 출제가 됩니다. 위험물 성상 시설 기준에서 성상 12문항, 시설 13문항 25문항이 보통 출제가 되고요. 소방시 구조원리, 소화기부택에서 소방시설들의 설치 기준 문제가 25문항 출제가 되고 합격 여부가 과목별로 40점 이상은 나오셔야 돼요. 과목별로 그래서 이제 1과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문항 중에서 8개 맞춘 거예요. 8개만 근데 2, 3, 4, 5 과목을 다 맞춘 거예요. 거의 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뭐가 되면 40점 미터 떨어지게 되면 탈락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는 무조건 40점 이상 나와줘야 되고요. 모든 과목이 다 10개 이상씩은 나와줘야 되고 최소로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총 맞춘 개수가 75개 보시면 돼요. 125문항 중에서. 75개 이상을 맞추시게 되면 합격하시게 되는데 시험 시간이 125분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사 시험은 80문항에 보통 120분, 한 문제당 1분 30초의 시간이 있지만 관리사 시험은 125문항이 125분 시험이에요. 한 문항당 1분이죠. 그럼 문제 풀고 OMR 옮기고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또 계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보통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험이 관리사 필기 시험입니다. 실제 시험치고 나오면 아는 문제도 많이 틀리는 시험이기도 해요. 시험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지문도 기사 때보다 더 길고 근데 시험 시간은 짧고 그래서 확실하게 한 번에 답을 체크하고 두 번, 세 번 읽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번에 답을 체크할 만한 실력을 키우시는 키우셔야 될 필요가 있는 시험이 관리사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실기 시험은 1과목은 점검실무 행정이라고 해서 점검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세한 시험 과목은 또 점검실무 행정 오리엔테이션이 2차 실기 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번 보시고 수업 진행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점검 절차 쓰고요. 점검 항목 쓰고 또 화재 안전 기준 암기 문제도 있고 소방법이나 건축법 문제도 있고 또 실무적으로 문제점 분석 이런 것들도 글 쓰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 문항 수가 대문항, 세문항 작게는 한 15-20문항까지 소문항들로 구성이 되는 문제입니다. 90분간 시험치게 될 거고 2과목 설계미 시공은 소방기기기사 실기 시험하고 소방전기기사 실기 시험에서 쓰셨던 내용들이에요. 감지기 수고하고 경계구역 수고하고 또 마차 손실 계산하고 펌프 용량 계산하고 설계하는 설비별로의 이런 설계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문항, 세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두 과목 다 보시는 분들은 두 과목 시험을 다 면제 안 받고 보시는 분들은 과목별로 40점이 나와줘야 돼요. 예열과 30점인데 90점이 나왔다고 하면 탈락입니다. 한 딱 두 과목 다 40점이 나와줘야 되고요. 두 과목 합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 시험이 되게 되죠. 그런데 과목 면제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점검실무 행정 안 치고 설계미 시공만 치시는 분들은 설계미 시공 한 과목이 60점 이상 받으셔야 되는 거고 설계미 시공을 안 치고 점검실무 행정만 보시는 분들은 점검실무 행정만 60점 이상이 나오도록 하셔야지 합격을 하시게 되는 시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사 시험이 필기에 대한 공부방법과 실기에 대한 공부방법이 다소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관리사 공부를 진행하실 때 제가 필기 수업할 때 시험창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지 순서라든지 그리고 과목별로의 공부 내용들은 필기 OT 그리고 실기도 시험 과목별로 설계미 시공 점검실무 행정 과목별로 시험 출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고 앞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답을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의 자세한 OT는 각 과목별로의 오리엔테이션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관리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소방공부도 그렇지만 사실 다른 분야 공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예상문제, 기출문제 이 순서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좀 지켜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기초이론이죠. 이번 이론을 혼자서 그냥 공부하시기에는 시간이 오래갑니다. 모든 저희 학원계 공부를 진행하신다는 얘기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단축시켜야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복습을 두세 번 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시험 전까지 그래서 그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고 개인 복습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 공부하시고 지금 여기 빠진 복습 개별 복습을 하시고 예상문제 풀이하는 것도 보시고 또 개별 복습 또 기출문제도 관리사 다 있거든요. 관리사 기출문제를 다 들어보시고 나서 개인 복습까지만 하셔도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필기시험은 무조건 여기 합격해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필기는 근데 2차 실기시험에서는 관리사 시험 공부량이 사실은 기술사만큼 맞먹는다고 합니다. 요새 시험에서는 공부량이 그만큼 많고 합격 전체 퍼센트도 전국에 2, 3% 정도의 합격자가 최종적으로 배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부량이 많겠죠. 그래서 관리사 공부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업 때 강의하는 기본 이론 복습 예상문제 풀이하는 거 보고 복습 기출문제도 한번 쫙 들어보고 복습까지 하는 게 기본으로 갖추셔야 되고요. 거기다 관리사의 기본 소양이라고 하는 추가될 부분이 아무래도 화재한증 기준입니다. NFSC. 예전에는 관리사 시험 합격의 가장 기본은 화재한증 기준을 암기를 하냐 못하냐 했거든요. 최근의 시험은 이건 너무나 기본이 됐고요. 여기에 추가로 제품검사 기술 기준 오타는요. 제품검사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정감 항목 그리고 실무적인 문제도 최근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소방법, 건축법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가 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추가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보통 직강으로 진행하는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법은 아니고 직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각 지역에서 보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스터디, 스터디가 서로 간의 모의고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좀 더해서 공부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리 2차 실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좀 빠른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항상 돼 있으셔야지 모의고사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터디도 좀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 과정에 있어서 기초 이론, 과목별로 그리고 예상 문제 풀이 기초 문제 풀이까지는 강의를 한번 강좌를 들어보시고 정리가 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공부하시는 시간을 단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후에는 당연히 개인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노력상에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화재 안전 기준, 제품 검사 기술 기준, 건축법, 소방법, 점검 항목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점검 실무적인 문제들은 현장 계시는 분들은 좀 유리하겠지만 현장 안 계신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또 점검 실무 행정 강의를 보시면서 실무를 안 겪어보신 분들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실무적인 부분도 추가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관리사 시험 여러분께서 좀 쉽게 합격하시고 그리고 또 공부 시간을 빨리 단추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자료들 그리고 또 좋은 강의로 일단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도움되고 그리고 관리사 공부가 이런 거구나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께서도 그 노력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게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관리사 공부가 혹시 끝나시더라도 합격되시더라도 이후에 기술사까지 소방기술사까지는 꼭 공부 진행하셔서 개개인들이 이런 발전 자기 발전 자격증을 더 취득 많이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지 우리나라에 소방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소방 분야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소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소방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힘이 닿을 때까지는 계속 소방 쪽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계속 또 자기 발전하시고 노력하시면서 소방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소방자격증 강의 관리사 강의할 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